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설을 하루 앞둔 오늘,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전주 덕진공원 연못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졌는데요. 이때쯤이면 단아하면서도 화사한 연꽃들이 만발해 있는 모습을 보면 잠시나마 더위를 잇게 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연꽃도 멋있고 날씨도 좋고 하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한 것 같아요. 맨날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오니까 진짜 힐링되고 그런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